쟤가 보일 란가 모르겠네요 쟤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오목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쟤가 못 잡을 것 같아요 얼른 댕겨오세요 고기 빠지기 전에 잡는다 봐라 타나를 해야지 이런 날에 날씨 너무 좋다 여기는 아 형님 물가 아닌지 주거위원님 오늘 같이 노는구나 지금 피렘이라 같이 노는구나 지금 개기가 약올리고 있어요 포테이토 낚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... 재밌다 아 형... 형이라고 어디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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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져가잖아. 자, 들어갑니다. 손 타지 말라고. 만드는 거야? 네, 만드는 거야. 손. 손. 좋죠. 아. 근데 왜. 지금 물고기가 지금 깐 보고 있어요. 지금. 네. 갖고 노는데요. 지금. 너한테 당하고 있지. 날저부터 냉장히 와서 살해야 되겠다. 갖고 노는 사람을. 조금만 한 번 나왔거든. 제가 갖고 놀고 있어요. 안 달려. 쭉쭉 해주는데. 한번 걸러봐. 이 입질이 간만에 오는데 걸러 지나고. 그렇지. 이 사람이. 그 반통신격됨. 일단 나도 물러게 일단 가요. 아니. 좋은 목. 좋은 목. 한 번 계속 쭉쭉 해주는데. 그게 안 달려. 그냥. 나오야 안 안 되거든. 뭐. 굴버그리가 쭉. 대피링이 많아. 어. 엄청 많아. 지금. 같이 놀어요. 지금. 같이 놀긴 하는데. 같이 놀아. 아니. 잘 하지. 이곳. 하. 지금. 여기. 이렇게. 낚시를 떼나 이딴 양반이 저렇게 체험질을 한거야 에휴 자 놀다가 오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번엔 사버렸네 입술만이 봐 한 번만 끝난거 아니지 거기다 좋죠 에휴 이곳저 영해라에서 안쓰고 아 추천이란 헤라에서 10척 도로로 잘나와도롤 예 형 동관형 이거 타나를 풀고 아 이바비음 타나 잘나오겠다 형 응 그건 낚시도 아니지 해보니 왜 뜬금 나와서 응 자 마지막 밥 꽝이냐 꽝이지 뭐 그럴게요 세번째 챌넘기 왜 원영이 형 그럴거야 어디 가것이요 내가 앉았다 온 자린데 그게 원인거죠 그렇지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은요 마지막 떡밥이요 한 번 더 던져야지 삼자판인데 뭐든 삼자판인거에요 저거 까면 안나오죠 요기서 빠야죠 안나온다고 확실해 아기요 확실해 아기요 확실해 아기요 확실해 아기요 낚시 잘고만 넣었다니께 하아 자 삼세판 마지막 떡밥 진짜 마지막 떡밥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사람들 네 사람 봐가면서 부른대 잔이요 좌잿값을 더 나왔었어요 동쪽군이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지인들이 호구가 된거야 그렇지요 응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먹지마라 아 저렇게 부정타는 소리가 틀려 쉬우고 까딱 떠나는게 사자가 있나봐 사자? 여기에 사자가 있어? 있어 어제 왕복에 사는 김 잡아서 놀라고 끝났잖아 이거 봐 그냥 놀라고 그래 한 마리 잡고 끼죠 맞아 왕용이 형 몇 마리 안 넣었지 고북지꺼 고북지꺼 무작위 들어갔지 형이 들어갔어 내가 가는거만 잡아서 넣은거만은 백마리 있는데요 저기 저기꺼 들어갔잖아 저기 저기 그래서 그때 딱 보고서니 아 이 이 사람은 사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낚시꾼이라는 사람이 도구지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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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도철꺼 사라이 배울에는 삽붓이 있어 수록가 수록물 뭐 먹어봐 자 사자 완전 깜깜 꽝 꽝났습니다 꽝 예이 꽝 이